여러분 이제부터는 발음을 잘 듣고 따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마 선생님의 발음을 잘 듣고 따라서 말해 보세요. 와, 와와, 와 와 그 다음 알파벳 엑스입니다. 두마 선생님의 발음을 잘 듣고 따라 말해보세요. 그 다음 알파벳입니다. 두마 선생님의 발음을 잘 듣고 따라 말해보세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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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이엡, hello, yellow, yellow, yellow. 마지막 알파벳입니다. 발음을 잘 듣고 따라 말해보세요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따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W, watch X, box Y, yellow Y, yellow Z, zebra Z, zebra Good job, everybody! 여러분, 잘했습니다.